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용역 김기철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꼭 나오는 고난도 필수 구문 제가 제목을 고난도라고 붙이긴 했지만 사실 이게 고난도가 아니고요. 필수 정리 사항입니다. 오늘 제목이 도치 구문입니다. 여러분들 도치 구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주어 동사를 거꾸로 쓴 거 동사를 주어보다 먼저 쓰는 녀석 이걸 도치 구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영어라는 건 일반적으로 99% 주어 다음에 동사의 어순대로 써야 되거든요. 이 규칙을 어기는 걸 도치 구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도치 구문을 되게 문법적으로 들어가면요. 주어 동사 바뀐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주어 동사 목적의 어순이 아닌 걸 다 도치 구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거기까지 알 편은 없고요. 오늘 이제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인데 많은 학생들이 해석을 잘 못하는 근데 6월 9월 수능과 중간기말이 꼭 나오는 구문 하나 도치 구문을 설명드릴게요. 주어 동사가 바뀌어서 나오는 케이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주어 동사를 바꿔 쓰는 걸 도치 구문이라는 거 들어본 사람이 있을 텐데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중1 학생들이 더 잘 얘기를 해요. 이게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일수록 오히려 도치 구문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일이 있는데요. 제가 미리 말씀 계속 드려요. 그거 착각이에요. 정말로 도치 구문은 어려운 문장이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으로 잠깐만 돌아가볼게요. 우리 중학교 1학년으로 생각한다면 영어 어수는 주어 동사인 건 아실 텐데 영어 해석의 기본 동사를 찾으면 해석의 절반이 끝났다. 그러면 해석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동사를 찾고 나서 자 여러분들 앞에 은느니가의 주어가 나오려면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은느니가의 주어가 나오기 위해선 동사 앞에 명사나 대명사에 품사가 명사가 있어야지만 합니다. 다시 한 번요. 동사 앞에 명사나 대명사에 명사 친구가 있지 않으면 절대 얘는 주어가 될 수 없어요. 주어는 무조건 명사나 대명사에 동사 자 명사 친구예요. 도치 구문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이거예요. 동사 앞에 끊었는데 앞에 자 명사가 없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동사를 찾았는데요. 앞에 명사가 없던데요. 그럼 고민하지 마세요. 무조건 영어는 주어가 동사 뒤에 나와요. 주어를 동사 뒤에 쓰는 놈을 말하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도치 구문이라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다른 교재나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공식을 써드리긴 할게요. 그런데 제가 쓰자마자 이 말 할 겁니다. 외우지 말라고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더 기본이지 자 영어의 기본이에요. 동사 앞에 명사가 없으면 주어는 동사 뒤에 있다. 이것만 아시면 해석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럼 제가 다른 교재나 내용에 있는 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쪽으로 한번 봅시다. 수능 범위에서 보통 교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어 동사를 거꾸로 쓸 때 학생들 거의 죽여버려요. 되게 어려운 용어들을 씁니다. 첫째 부정부사가 문장 맨 앞으로 튀어나가는 경우 저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저도 다른 교재처럼 먼저 쭉 나열은 하겠지만 이거 외우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부정부사라고 하는 게 뭐 나시라던가 네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장 맨 앞으로 튀어나갈 때 주어 동사를 거꾸로 써라. 자 두 번째 자 어려운 말로요. only로 시작하는 부사구나 부사절이 문장 앞으로 튀어나갈 때 그때 주어 동사를 거꾸로 써라. 이해하지 마세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3번 보통의 케이스에 우리가 이제 보어가 문두에 라고 하는데요. 자 형용사가 문장 맨 앞으로 튀어나가는 경우에요. 동사보다도. 4번 보통의 케이스에 이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문장 맨 앞으로 튀어나가는 케이스고요. 5번 가정본이란 말 저 안 쓰겠습니다. if주어 동사에서 if를 생략하면 나오는 구조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1, 2, 3, 4번 안 외우셔도 돼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실제로 수능 범위 해석을 위한 도치구문은 딱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1, 2, 3, 4번 이거 어디선가 들어본 학생들 있지? 이걸 제가 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옆에 예문 한번 볼게요. 예문 갑니다. 영어에서군요. 무슨 부정부사 문제를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동사를 찾으면 해석의 절반이 끝난 거거든요. 자 첫 문장 누가 봐도 해부가 동사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뭐 있죠? never 혹시 never가 명사인가? 부정부사인 건 몰라도 돼요. 명사가 아닌 것만은 확실합니다. 절대 뭐뭐가 아닌이라는 말이 명사가 될 수는 없거든요. 어? 선생님 동사 앞에 명사 없는데요? 그럼 고민하지 마세요. 동사 뒤에 주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문장은 원래 있는 거예요. I have met. 앞에 never가 있습니다. 절대로 나는 만난 적이 없다. 그와 같이 잘생긴 남자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동사 뒤에 주어가 있네. 그런데 다른 교재에는 뭐야? 부정부사 문대라는 어려운 말로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그럼 두 번째 누가 봐도 동사 could입니다. 앞에 볼게요. only then 단지 그때 only then은 명사가 아니에요. 이거 부사에요. 자, 동사 앞에 명사가 안 나왔으면 무조건 주어는 뒤에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해석 앞에서 해볼게요. 단지 그때 주어는 이것만 어렵죠. 물물교환입니다. 동사는 could take place입니다. 단지 그때 물물교환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자. 무조건 동사 찾을게요. 워즈입니다. 누가 봐도 워즈에요. 볼게요. 행복하는 효용사죠. 명사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건 영어의 기본입니다. 전치사가 나오면 무조건 전인사는 뒤에 명사에서 가로를 닫으셔야 돼.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전치사 명사는 어려운 말로 전명구라고 해서 없어도 되는 수식어구거든요. 자, 그녀 딸의 성공이 명사죠. about부터 success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수식어구에요. 그러면 동사 앞에 뭐만 있어요? 형용사, 명사 아니죠. 그럼 이 문장의 주어는 마음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럼 해석이 엄마는 was happy에요. 엄마는 행복했습니다. 뭐에 관해? 그녀 딸의 성공에 관해 행복했어요. 어려운 말로 이거를 보원문두의 형용사 문두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에요. 네 번째 동사 앞에 끊을게요. 누가 봐도 아에요. 레이스티드 빌로 밑에 목록되어 있는 이거 과거 문사지. 여러분들 절대 명사 아닙니다. 선생님 동사 앞에 명사 없는데요. 그럼 얘가 당연히 주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폭력적인 프로그램이 쇼가 아 리스티드야 가장 폭력적인 프로그램이 밑에 목록되어 있습니다. 목록화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위로 가볼게요. 제가 이걸 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있죠. 자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동사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반드시 주어는 동사 뒤에 있다. 이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동사 앞에 주어가 나오려면 명사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 공식을 외울 필요 없이 우리가 도치구문을 안다는 얘기에요. 얘랑 별개의 게 하나 있습니다. 5번입니다. 영어에서 if 다음에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은요. if를 생략하면 동사 주어를 거꾸로 쓰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면 실전에 적용을 많이들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먼저 외우는 게 아니라 영어의 기본 중1 때 배운 걸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알 거라고 저 확신합니다. 우리 잠깐만 중1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자 여러분들 영어의 기본이에요. 동사주어로 시작하면요. 우리 지금 중1이라고 할게요. 그냥 우리 지금 고등학생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동사주어면 반드시 뒤에 뭘로 끝나야 될까? 문장이 뭘로 끝나게요? 뭘로 끝나게요? 아 너무 시가 없는데? Are you a student? Do you love me? 뭐 do you like pizza? 뭐니? 동사주어면 물음표로 끝나야 돼요. 누군 알고 있습니다. 동사주어면 의문문이라고 해서 물음표로 끝나야 돼요. 이거에 유일한 예외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예요. 언제냐 동사주어로 시작했는데 마침표로 끝날 때가 있어요. 유일한 예외가 딱 하나예요. 언제만 가능하냐 if 주어 동사가 나온 문장에서 if를 생략하면 동사주어를 거꾸로 써요. 무슨 말이냐 동사주어 마침표가 있으면 무조건 동사주어를 원래 문장이 if 주어 동사였다는 얘기예요. 마냥 마냥 뭐뭐 라면을 꼭 넣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만 고난도 문장에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 문장이 역대 EBS 교재에 안 나온 해가 없습니다. 이거 필수 구문이고요. 6월, 9월 수능 해석에도 기본으로 나온 패턴이에요. 동사주어인데 마침표로 끝났다? 그러면 if 주어 동사였구나. if 가 없어도 마냥 뭐뭐 라면을 넣어보자. 그러면 교재에 있는 해석의 원리 내용 중에 있는 예만 한번 볼게요. were I were I 뭐지? 동사주어죠. 그런데 뭐로 끊나요? 마침표로 끝났죠. 그럼 얘는 원래 문장이 뭐였다는 얘기예요? if I were you의 문장이었다는 얘기예요. if 선약해서 were I를 거꾸로 쓴 겁니다. 만약 내가 너라면 나 그 자동차 살 텐데 자 다시 여기까지 정말 수능 범위에 도치구문이 되게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할게요. 무조건 영어에서 기본 동사 앞에 끊었는데 동사 앞에 명사가 없어요. 그럼 주어는 동사 뒤에 있는 거예요. 둘째 동사주어로 시작을 하는데 물음표가 아니라 마침표로 끝났어요. 그럼 무조건 if 가 있는 문장에서 if를 생략했다만 아시면 도치구문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올해 수능특강 영어 영역에서도 당연히 여러 번 나왔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해석을 못한 문장 몇 개만 한번 해볼게요. 자 올해 2018년 수능특강 영어 영역에 있던 것 중에 학생들이 조금 속된 말을 헤맨 문장들입니다. 자 첫 문장 할게요. 무조건 여러분들 뭘 찾으라고요? 동사 앞에 볼래요? 단지 바이 아이에인지 함으로써 제가 전시사가 나왔으면 자 이거 수식어 구입니다. 단지 넓게 독서함으로써 다시 단 전시사 부분은 원래 없으면 수식어 구야 앞에 뭐만 있지? 단지 단지는 명사가 아닙니다. 부사입니다. 주어는 당연히 이 놈이에요. 위 그러니까 이 문장은 we can hope이었다는 얘기에요. 다시 볼게요. 앞에서 부터 단지 넓게 독서를 함으로써 우리는 희망할 수 있는 거다. 뭐를? 이해하는 것을 다른 문화 이해하는 걸 소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SLS는 뭐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우리 자신의 문화의 다른 사람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걸 소망할 수 있다는 거다. 넓게 독서함으로써 많이 두 번째 가볼게요. 학생들이 정말 많이 해먹던 문장인데요. 이즈 앞에 자를게요. 사실상은 삽입구문이고요. 앞에 뭐였죠? So great. 매우 훌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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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가 아닙니다. 휴용사입니다. 그럼 이 문장의 주어는 이 즐거움이에요. This Joy가 주어고요. 근데 조금 복잡합니다. 후치 수식이에요. 어느 즐거움? 유래하다. 보는 거로부터 유래해요. 새롭게 만든 도매랑이 Work Perfectly 그렇다. 새롭게 만든 부메랑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거를 보는 거부터 유래한 이 즐거움은 맨 앞에 갈게요. 좀 어려운 건 인정합니다. 이거 그림도 유명한 쏘댄 용법이 합쳐있는 거예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즐거움이 주어인데요. 유래한데요. 새롭게 만든 부메랑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걸 보는 것에서 유래한 이 즐거움은 사실 너무도 커서 대투로 합니다. 원이 사람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 다음에 비 템티 투는 하고 싶다 해요. 사람은 항상 put away 치우다 그 막대기는 부메랑이에요. 부메랑을 치우고 싶어 합니다. 모한 후에는 던져요. 부메랑을 모할 정도로 충분히 철저하게 그것을 검증할 정도로 충분히 던져본 후에는 그 부메랑 그냥 버려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선 이 투는 뭐뭐 하고 싶다 해서 연결된 거예요. 뭐하고 싶어 해? 만들고 싶어 합니다. 또 다른 것을 영어의 기본 중에 하나 명사 다음에 과거 분사는 후치 수식이에요. 어떤 다른 걸 만들고 싶어 해? 설계된 작동하게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게끔 설계된 걸 만들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즐거움이 너무 크대요. 어느 즐거움? 유리한대요. 봐요. 새롭게 만든 부메랑이 완벽히 작동하는 걸 보는 거로부터 유리하는 즐거움이 너무도 커서 사람은 항상 하고 싶어 해요. 자 부메랑 치워버리고 싶어 뭐한 후에는? 던져본 후에는 철저하게 검증할 정도로 충분히 던져본 후에는 그거 이제 안 쓰고 싶어 해. 그리고 나서 이제 뭐하고 싶어 해? 새로운 또 다른 걸 만들고 싶어 한대요. 자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게끔 설계된 것을 자 가장 마지막 어려운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아 참고로 죄송하네요. 이거 출처 잘못됐어요. 테이스트1의 8번 지금 돼 있습니다. 테이스트1의 8번인데요. 여러분들 뭐로 시작했을까? 동사주어죠. 뭘로 끝났지? 마침표. 다시 동사주어 마침표면 무조건 if 생략이에요. 이 문장 원래 문장이요. if you should prefer 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꼭 아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should 가 해야만 한다 이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예 해석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EBS 강좌에서 제가 should 해 뜻 세 가지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오늘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아 should 가 해석하지 않은 경우도 있구나. 이 문장은 원래 이거였다는 얘기예요. 만약 네가 선호한다면 그러니까 should you prefer가 그 문장이었다는 얘기예요. 만약 네가 정하고 싶어 한다면 숙박을 호텔에서 어느 호텔? 자 학교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숙박을 정하고 싶다면 명사 명사 동사 우리가 후치수시라고 합니다. 네가 방문하고 있는 학교 근처의 호텔에 숙박을 정하고 싶다면 우리는 기쁠 겁니다. 돕는다면 자 make arrangement 예약하다 주선하다 자 그걸 주선하는데 예약하는데 도와준다면 기쁠 거예요. 동사주어 마침표는 if 생략 자 오늘 여기까지 도치구문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해석상 어렵지 않으니까 도치구문 꼭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 앞에 잘랐을 때 앞에 명사 없으면 도치구문 동사주어 마침표면 if 생략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또 새로운 걸로 설명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